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배관과 벽체를 꽉 붙들어 놓으면 부러지지 지진 내진 설계의 기본은 유연성이에요 훌렉서블 딱 붙여 놓으면 부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축이음 같은 거에요 훌렉서블 유연성 신축이음 이런 게 기본 행위라고 땡기면 좀 땡겨 가야 돼 미루면 밀려야 되고 흐물흐물 대야 돼 딱 늘어붙어 있으면 어떡해요? 외력이 오면 똑 부러져 버리지 이게 입원 같은 거에요 그래서 견고에 고정하면 안 된다고 틈을 줘야 돼 틈을 여유를 배관의 응력을 최대화가 아니라 배관에 작용하는 응력이 응력은 뭐에요? 외부 외력에 내가 스트레스 내가 반응하는 거 그게 크면 부러지지 배관 변형이 오잖아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쭉 읽어보세요 115번 수평 뭐 계산 문제가 하나 났네요 수평 100원이래요 이때 압력 수도는 얼마냐 유속이 16미터에서 유속 변화에 따른 압력 수도 그만큼 유속이 그만큼 유속이 감마 분의 P1 감마 P1 V1이겠지? Z1이 뭐에요? 그러면 제2지점 P2 2지점 P2 2지점 V2 자승 Z2 이거 일정하니까 입구로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평 100원이니까 Z가 Z는 같으니까 빼버리면 되고 압력은 압력 유속은 유속도로 하면 감마 분해 P1 마이너스 P2 이렇게 할까요?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면 2지분에 어떻게 돼요? V2 자승 마이너스 V1 자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뭐에요? 이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게 압력 수도에요 뭐에요? 이게 압력 수도 아니에요? 2지분에 V2 자승 마이너스 V1 자승 압력 수도지 뭐에요 압력 수도 H는 P는 원래 P는 감마 H 아니에요? 감마 H H를 이렇게 놔도 좋고 20H로 놔요 감마 H 그럼 압력은 감마 H인데 그걸 수도로 나타나면 감마 분해 P지 뭐에요 감마 분해 P가 압력 수도라고 결국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2지분에 V2 자승 V1 자승 유속을 다 줬잖아요 결국 이거는 뭐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바로 메타가 나와요 메타 116번 절연류폭익편압기 물분모 물분모는 면적 면적이 얼마냐 이런거죠 근데 분당방사장은 문제거든 물분모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10LPM에요 10 근데 차고 주차장은 좀 넓고 중요하니까 여기는 20이고 콘베어벨트는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는 K자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10이래요 얘는 10이고 나머지는 전부 10이라는거지 변압기는 뭐에요 절연류폭익편압기는 바닥면적 제외한 변압기의 표면적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변압기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 곱하기 10이에요 10 차고 주차장 아니잖아 케이블트레이가 아니잖아 기본 10이라고 11P 그리고 시간은 모두 방사시간이 모두 20분이에요 여기 모두 20분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 이 10LPM 본인이 갖고 왔어야 되는거죠 화재안전기준 암기가 됐어야 되는거에요 이 기본 수치가 이건 이것도 기겠지만 다 20분이라는거죠 117번 간이 소화용구 이것도 화재안전기준에 있는거죠 마른 물의 팽팽 이게 개정된거에요 최근에 옛날 내용에서 조금 개정된거에요 지금껏 알으면 되는거죠 삽을 상비하고 50L면 0.5단위 똑같이 삽을 해서 여기는 80L면 0.5단위 똑같이 0.5단위 그럼 뭐에요 삽을 상비한 마른 물의 50L 50L가 4포면 곱하기 4 그러면 2단위네 그 다음에 80포가 80L가 4포면 또 똑같이네 합은 4단위다 118번 무통설비 설치 기준 그 다 읽어보시고 다 틀린거에요 누설동축급을 중간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이라고 했잖아 더밀어드 무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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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파를 없애주는거에요 임피던스 매칭을 함으로써 설로의 설로의 임피던스와 같은 임피던스의 종단저항을 무반사 배관 무반사 뭐라고 했어요 종단저항이에요 종단저항 배관 종단에 설치한다는 얘기지 배관 종단에 설로의 임피던스와 같은 임피던스를 갖는 종단저항 더미노드를 설치함으로써 무반사 반사파를 없애서 양질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개념 종단이지 중간이 아니라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19번 이거 뭐 주의온도와 헤드표시온도 뭐 암기해야 돼?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는거지 3964 106 아니? 주의온도가 3964 106 그러면 3964 106 79 121 162 이거 암기되어야 되는거죠 3964 106 79 121 162 120번 화재안전 20미터 이상의 설치한 감지기 20미터 이상 가장 높은거에요 불광이죠 20미터 이상 그 밑에는 불광에다가 2연을 더하는거고 하여튼 지금 이거 냈어요 불광 불꽃감지기 광전식 광전식 이거 복잡하겠네 불꽃감지기 광전식 뭐라고 그랬어요 단 분리형 공기흡 ASD죠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이다 그게 맨 마지막 광전식 공기흡입형 아날로그 방식이 20미터 이상짜리에 되는거다 높이에 불광이에요 기본적으로 불광 그 광은 뭐에요 광전식 불리형 공기흡입형 아날로그 방식 워낙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다 풀로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불꽃감지기는 그대로 쓰면 되고 광전식 가로 불리형 또는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많이 된다 121번 워낙 중요한거에요 이거 121번 뭐 전선 가닥수가 나왔어요 도표로 다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본 육회로마다 지하부터 쭉 올라오면서 육회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요 회로 공통선을 하나 더 추가시키라는 얘기에요 공통선을 육회로마다 공통선을 추가시킨다 또 지금 몇 층이에요 몇 층 지하 2층 지상 6층 이니까 6층 그리고 하나에 지상 2층에 지상 6층이면 우선경보 방식 대상이 뭐에요 우선경보가 지하층 제외하는 거에요 층수 5층 이상으로써 5층 이상이죠 이거 5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이 플러스에요 연면적이 3천 이상이면 우선경보 직상층 우선경보라는거지 이거 그죠 4계층은 아니에요 아직은 4계층은 30층 넘어갈 때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초고층이 넘어갈 때 이거 이거에요 지금 5층 이상이고 3천이 넘어가죠 연면적은 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7호 35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5층은 지상만 얘기하는거고 연면적은 다 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러면 5층에다가 지금 뭐에요 지상 6층에다가 5층 넘어갔고 5층에다가 지하도 2층 있잖아요 그럼 8계층이에요 3천 이상 그러니까 무조건 직상층 우선경보다 이걸 먼저 해놔야 되지 직상층 우선경보라면 층 올라갈 때마다 경종선이 하나씩 다 추가되어야 되고 물론 지하는 지하는 언제나 우선경보고 언제나 동시에 경보가 일어나요 우선경보든 우선경보가 아니고 일체경보든 간에 언제나 지하는 언제나 동시경보니까 지하에는 경종선은 하나만 내려가면 된다 그럼 1층부터는 추가되어야 되겠지 경종선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거고 표시등 공통선 지하에 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고 여기 여기 6회로마다 표시 공통선이 몇 층에 와서 5층에 오면 지상 5층에 오면 지하부터 6개층이 넘어갔거든 그럼 거기서부터는 하나가 늘어난 거 공통선도 마찬가지 회로선은 각각 하나씩 있는 거예요 회로는 지구선이잖아요 경계구역별로 그러니까 전부 1, 2, 3, 4, 5, 6, 7, 8, 9로 그걸 다 더했더니 22가닥이라 하니까 조금 불편 복잡을 떠는데 한번 지금 제가 설명한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한번 해보죠 회로선은 지구선이잖아요 회로마다 거기 중에 공통선과 공통선과 표시 등 공통선은 왜 6층 아 5층에서부터 하나가 늘어났어요 5층 넘어가면 두 개 두 개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가 늘어났잖아요 이 전에는 1인데 이것 때문에 6회로마다 6회로가 넘어가면 하나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맨 마지막 경종선을 보면 지하는 언제나 동시경보예요 그죠? 어떤 경우도 지하는 한선인데 1층부터 오면 직상층 우선경보가 되니까 1층부터는 두 개닥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하나씩 더해준다 우선경보니까 한선씩 늘어나야 될 거니까 따로따로 경보를 올려줘야 될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한 번 살펴보세요 안 되면 안 되면 문제 틀리면 되는 거고 너무 이거 이거 못한다고 대단히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일단 직상층 우선경보대상이냐를 하고 그럴 경우 문제에서 아예 줬어요 그거 없으면 7회로마다죠 원래 공통선은 근데 6회로마다 하라고 문제 줬으니까 6회로마다 잘려면 되고 120번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용어 정의가 틀린 거 비상경보는 수동조작하는 거예요 수동조작이다 그래서 자동조작으로서 틀렸고 123번 또 나왔네 이거 소화수조 저수조 6만 5천짜리 나왔어요 6만 5천 연면적이 6만 5천에 근데 5층이니까 한계층은 만 3천씩인가 그러면 한계층이 만 3천이면 일단 기준 면적을 찾으려면 1층 플러스 2층이니까 만 3천 곱하기 2니까 2만 6천이네 만 5천 넘어갔으니까 기준 개수는 7천 5백이라는 걸 찾아놓아야 되네 그렇죠 7천 5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연면적을 7천 5백으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와요 8.66 무조건 절상에서 9를 만드는 거죠 이 9에다가 곱하기 20미터 3승인가요 이것이 저수량 그러니까 180 180미터 3승이죠 할 수 있어야 돼요 124번 두 문제 나누는 거네 124번 CO2 감지기 설치 개수 이것도 어렵네요 내와 자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 부착 높이 7.5 도표에 따라서 이거 다 암기되는 거예요 구지로사 하는 거냐 90 75 50 40 이 밑에는 대충 여기가 4미터 미만이고 4에서 8미터 미만 이것도 내와야 비내와야 내와야 비내와야 여기 가면 이거에 절반 정도가 내려오죠 45 35 97이네 97 975 이거 남겨 하지 않는구나 70 이거에 절반이 내려온다고 여기 그럼 뭐 이게 여기가 얘가 차동식 차동식 스포트형 1종 2종인데 지금 뭘 줬어요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을 줬으니까 얘라는 얘기에요 35 35 35를 일단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800 나누기 35 아닌가 그죠 800 나누기 35 뭐 이거 뭐 경계구역 이런 문제 아니에요 800 나누기 35 하면 얼마에요 풀이 수정하세요 답은 맞췄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800을 35로 나누면 22.8인가 22.8이면 감지기에는 몇 개 설쳐야 돼요 23개 23개인데 왜 두 배냐 이게 두 배 23개인데 이거 CO2니까 CO2는 교차해로 방식이죠 교차해로 방식은 감지기는 23개 그래서 곱하기 두 배 두 배 이렇게 해서 46개에요 CO2는 가스계로서 준비작동식과 가스계는 교차해로 방식을 사용한다 산출된 감지기를 교차해로 방식이면 두 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6개가 답이에요 해설을 조금 수정시키세요 125번 내진 설계 기준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거 세 장비 하참 어려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세 장비 내진에서 세 장비 이건 소방기술사에서도 계속 문제를 내더라고요 세 장비 이거 얘기하려면 한없어 이것도 L분의 R L분의 R 세 장비 세 장비 우리말로 개념을 보면 세 장비 가늘고 긴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다 이게 가늘고 길으면 이건 뭐 좌굴 되잖아요 구부려서 부러질 수 있다 좌굴 세 장비가 클수록 가늘고 길다는 얘기 세 장비가 클수록 가늘고 길으면 좌굴이 구부려지고 부러지겠죠 그걸 좌굴이라고요 좌굴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난다 구조적 안정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세 장비 R분의 L은 버팀때 길이 길이 길이가 길다는 얘기거든 길이 세 장비가 크다는 얘기는 길이가 우이니까 R분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에요 뭐에 비해서 희전반견 두께에 비해서 이걸 그냥 두께라고 생각해보라고 이 두께 두께 두께의 개념인데 이게 너무 길어 금방 부러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 비율인데 세 장비가 작을수록 작으면은 똥똥하다는 얘기에요 작을수록 그러니까요 틀렸다는 얘기지 이건 좌굴 현상이 되죠 세 장비가 클수록 좌굴 현상이 일어난다 좌굴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지진 발생시 그 경우 손상을 입기 쉽다 팍 치면 그죠 팍 치면 부서질 거 아니에요 세 장비가 클수록 좌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 지진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 대책에서는 지진 대책에서는 이 세 장비를 얼마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이 복잡하게 떠들고 있다 이거죠 이 개념을 세 장비는 가늘고 긴 정도다 세 장비가 키면 가늘고 길어 그게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 부서지고 굽혀지고 하는 걸 좌굴 현상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뭐 이거 길이 버틴 때의 길이 R은 최소 회전 반경 단면의 회전 반지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거기서 갈 필요 없고 그런 의미의 세 장비다 세 장비로 한번 여기서 다뤄본 거죠 그죠 워낙 중요하게 저쪽에서 소방기술사에서도 또 지진 대책에서도 중요한 거죠 소방기술사에서 최근에 몇 번 났어요 여기서도 이거를 다 불어냈어요 여기서는 단순한 거죠 세 장비는 가늘고 긴 정도다 이걸 L로 우위해 놨기 때문에 이건 두툼한 걸 같은 두께 개념 회전 반경이니까 가장 대표하는 부분의 두께 뭐 이런 이 개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높으면 좌굴 현상이 심하다 지진 피해가 지진 못 견딘다 이런 개념이란 얘기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다 풀어봤어요 그죠 그 지금 이번 과목은 전부 화재안전 기준에서 내는 거예요 100% 100% 그렇죠 100% 내는 거 아니에요 100% 화재안전 기준을 이용해서 문제를 100% 내는 거니까 구조원리는 화재안전 기준을 어차피 2차에서 암기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1차 때부터 암기하면 자동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자동 해결되고 법규 법규가 자동 해결되고 당연히 1차에도 관련이 크고 1차만 붙으면 뭐 할 거예요 1차 붙자마자 2차를 붙어야 자격증이 나오는데 이게 춤부터 화재안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제 교재는 책상에 갖다 놓고 거기가 공부할 때 거기가 70 1차가 30% 30%만 1차에 투입하고 거기가 70 80%는 그쪽 화재안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암기에 올인을 들어가면서 가다가 1차 시험 발표가 나기 3개월 전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위험물 기능장을 공부하고 합격하고 넘어온 분은 1, 2개월만 남겨놓고 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조금 밖에 별로 못한 분은 한 3개월 이상 남겨놓고 1차에 거의 올인하면서 그때도 1분은 하루에 한두 시간은 어디로 가야 돼 화재안전 기준 소방 관련 법령 암기하는 거 계속 이어져야 돼 그걸 어느 정도 암기하다가 논 논다 하나도 모르고 싹이져먹어요 매일 쳐다봐야 돼 계속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책 안 사도 돼 제 화재안전 기준 강의 안 들어도 돼 그만큼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책 사서 보시라고 어떤 걸 보던 책상 후에 화재안전 기준과 법령은 계속 올려져 있고 계속 피면서 확인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